영광의 1위는 지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. 수용한 축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영웅시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액폴소 함께 하면서 인사 드릴게요 월드 넘버한 K-POP 터키쇼 액폴소 안녕 축하합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저의 마음을 울어버린 밤 후회로 가득한 한 숫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금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통해 안고서 하나염없이 이름도 흘려볼까 흘려볼까 두 손씨 훗잡은 마음이야 없었겠 Neden 그때 난不過 다 덥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간 뜨거운 꿈아 구원이다 둘이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시끄럽떡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위주부터 예전처럼 그때처럼 들여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아염없이 눈물과 흘려볼까 그리운 마음이 서랍게 흘러난 차 너에게 닿을 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위주부터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아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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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